안녕하세요.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메일이유 응. 메일메일링입니다. 자, 오늘 배울 동사 알려주실래요? 오늘 배울 동사는요. 짤! 입니다.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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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네.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아, 어디어디에 있다. 네. 그럼 딱 느낌이 오는 게 뭔가 장소와 관련된 단어랑 항상 쓸 것 같아요. 맞아요. 뒤에 항상 장소를 붙여주시면 돼요. 뭐 학교에 있다. 뭐 어떤 나라에 있다. 그렇죠. 뭐 어떤 도시도 되고. 그렇죠. 나라도 되고.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학교, 은행 등등등. 장소와 관련된 표현들하고 같이 묶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부터 해볼까요? 장소. 장소. 아까 쌤이 나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라 몇 가지. 우리가 뭐 살펴볼 나라 이름은 일단 떠오르는 게 두 개 있죠. 네. 중국이랑 한국 먼저 가볼게요. 중국. 어떻게 발음하죠? 쪼고어. 쪼고어. 네. 중국 그대로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네. 맞아요. 쪼고어. 쪼고어. 그러면 중국에 있습니다 라고 할 거면 짤 뒤에다가 장소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짤 쪼고어. 짤 쪼고어.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잘을 써주시면 돼요. 부잘. 어디 어디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없다. 그러면 부잘 쪼고어. 부잘 쪼고어. 네. 그러면 물어보는 것도 저희 읽어야겠죠. 네. 그럼 중국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나요? 네. 그러면 질문할 때 항상 중국에 있다. 마침표 뒤에 그냥 마 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쌀 쪼고어 마. 쌀 쪼고어 마. 응. 의문문이 되는 거죠. 네. 어? 간단한데요? 너무 쉽죠? 그러면 한국 넣으면 이제 저희 착착착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일단 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중국어로 말할까요? 네. 들어볼게요. 한국어. 이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한고어. 네. 대신 한 이러면 안 되시고요. 올려서 살짝 올려서 한고어. 한고어. 그렇죠. 한고어. 그러면 이 고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국이라는 표현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쌀 한고어. 쌀 한고어. 그렇죠. 한국에 없어요. 네. 부정은 뭐라고 했죠? 부잘. 네. 그러면 부잘. 한고어. 그렇죠. 엄청 고어 할 뻔했어요. 부잘한고어. 네. 부잘한고어. 그럼 이번엔 바로 음어문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한국에 있나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짤한고어마. 짤한고어마. 네. 질문 완료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나라 이름 두 가지 해봤고요. 그 다음엔 저희 어떤 장소 해볼까요? 저희가 좀 자주 가는 장소로 해보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회사? 회사. 회사. 회사는요. 한국어로는 공사예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꽁스. 꽁스. 그렇죠. 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자, 그냥 스, 스, 스 바람 새는 정도? 꽁스. 꽁스. 그렇죠. 꽁스. 그러면 회사에 있습니다 하면 짤꽁스. 그렇죠. 짤꽁스. 회사에 없습니다. 네. 부정해볼게요. 부잘꽁스. 부잘꽁스. 네. 그럼 물어볼 수 있겠네요. 우리 뭐, 너 회사야?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도 너무 쉽죠. 말을 붙여주시면 돼요. 짤꽁스마. 짤꽁스마. 그렇죠. 너무 쉽죠. 그리고 또 사실 회사보다 더 좋아하는 장소가 있죠. 아, 집. 집. 집은 해야 되죠. 네. 집은요. 집은 더 쉬워요. 네. 맞아요. 짤. 짤. 네. 짤. 한글자네요. 네. 호가씨가 간단하네요.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단어 짤 뒤에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짤. 짤. 너무 쉬워요. 맞아요. 짤. 집에 없는데요. 네. 부정. 부잘꽁스. 부잘꽁스. 네. 질문. 너 집이니? 집에 있니? 네.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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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이제 장소와 관련된 어휘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사실 이 짤은 완벽하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뭐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예요? 그렇죠.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사람한테도 쓸 수 있죠. 응. 너 어디야? 그렇죠. 어디니? 그렇죠. 네. 그거는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네. 그러면 어디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네. 네. 어디라는 단어는요. 한글로도 너무 발음하기가 쉬워요. 날. 날. 그렇죠. 원래 날 날 날 그거 있잖아요. 날에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굴려주면 될 것 같아요. 날. 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금 짜의 뒤에다가 장소를 써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장소가 궁금한 거니까 어디냐는 거니까 그 자리에 날을 써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디에 있니? 그러면 짜의 날. 짜의 날. 네. 그럼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사에 있다. 짜의 공수. 짜의 날. 어디예요? 짜의 날. 뭐 나는 집이야 그러면 짜의 자. 그렇죠. 짜의 자. 그렇죠. 우린 지금 부짜의 자. 그렇죠. 집에 없죠. 집에 없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짜의 날이랑 같이 묶어서 여행 가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의할 건 날 자체가 의문사거든요. 그래서 마는 필요 없어요. 아, 맞아. 원래 이 본문에 우리 항상 뒤에다가 말을 붙이고 물음표를 붙이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디 라는 표현이니까 그냥 그것 자체로 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저희가 한 네 가지 장소만 공부를 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자기가 자주 가는 장소 이런 거는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중요한 동사 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춘.